나에게 정말 잘 맞는 악기는 무엇일지 저는 베이스를 잘 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여러분은 악기 하나쯤 배워보고 싶은 적 있으셨나요? 하지만 어떤 악기를 배워야 할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번쯤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기타 연주를 어, 할 만한데? 라고 하지만 나는 손이 굉장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드럼은 스트레스가 정말 풀리기도 하지만 리듬 감각이 많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악기는 무엇일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악기는 피아노입니다 피아노의 특징은 멜로디와 화음을 동시에 연주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가 잘 맞는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피아노는 정말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누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아픈 걸 정말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인 악기입니다 하지만 피아노 같은 경우의 단점은 기본적인 걸 치기에는 굉장히 쉽지만 있어 보이는 느낌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악기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악기는 기타입니다 기타도 피아노처럼 코드와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래하시면서 부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드 연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타는 무엇보다 휴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하나 딸랑 이렇게 들고 가면 되기 때문에 휴대성이 너무 좋은 악기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타를 치면 좋냐 나는 손 아픈 걸 꽤 견딜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F 코드에서 관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코드가 굉장히 손이 아프거든요 근데 나는 손이 너무 아픈데 기타는 치고 싶어 그러면 우크렐레로 가시면 됩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요 건방과 다르게 C 코드만 쳐도 있어 보입니다 처음 배우기엔 손이 좀 아플 수 있으나 되게 있어 보이는 느낌을 조금만 배워도 줄 수가 있다 짜잔 다음 악기는 베이스입니다 저는 베이스를 잘 치지 못합니다 베이스의 특징은요 드럼과 마찬가지로 중심, 리듬을 담당합니다 묵직하고 굉장히 깊은 소리가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베이스를 배우면 좋을까요? 밴드에서 센터가 아니라 멤버가 되고 싶은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나가기에는 살짝 부담스럽지만 밴드의 중심 멤버를 담당하고 싶으신 분에게는 베이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라인은 어렵지 않게 연주할 수 있지만 심플한 거에 많이 질려한다고 하시는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나는 화려한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에게는 베이스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악기는 드럼입니다 드럼의 특징은요 리듬, 박자, 음악의 중심이 되는 악기입니다 다양한 드럼과 심벌을 조합해서 연주하는 악기이고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막 연주하고 이러는 거에 스트레스가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드럼이 아주 적합한 악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에너지가 많고 흥이 많다 하시는 분들에겐 드럼이 아주 잘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패턴이나 연주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배우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럼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리듬이나 있어 보이는 느낌까지 가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다른 3개의 악기보다 공간에 제약이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연주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드럼이 있는 공간에 가서 시간을 좀 낼 만한 여유가 좀 있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럼이 잘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악기가 나에게 맞을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린다면 악기별 초보자 가이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